시설 장점 하나 와 여기 진짜 끝내줘요 일단 화장실이 좋아요 너무 시원해 넓어요 신대에서 살 수 있어요 밥이 맛있으면 너무 커요 이제 뭐가 있지 좋아요 와 화장실 칸이 많으네 오 이 집으로 하겠습니다 식당은 1000명으로 수입 가능해서 안 기다리셔요 근데 1000명에 한 번에 받을 순 없잖아요 한 번에 받을 순 없잖아요 왜냐면 6명 다행이네요 진짜 넓다 오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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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오세요 기다려 오세요 오세요